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피부 속 수분 정도에 따라 피부 컨디션이 결정되죠 평소 애용하던 보습 제품을 발라도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올라온다면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마몽드의 무궁화 보습 장벽 크림처럼 피부에 수분을 채우고 무너진 피부 장벽까지 개선하는 보습 크림을 추천합니다 바르는 즉시 피부에 수분이 차오르고 수분 보호막이 날아가는 수분이 없도록 꽉 잡아주죠 인텐스 타입은 평소 건조함에 속당김이 자주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고보습 크림이에요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 혹은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계시다면 좀 더 가벼운 제형의 라이트 타입을 발라보세요 하루 종일 당김없이 촉촉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